누워있는 사람 건드린 줄 알고 아빠도 모르고 불 꺼진 상태에서 다 물어버린 거예요. 통제불능 두 얼굴의 코코. 대체 왜 그러는 걸까? 보통 바닥에 있는 물체나 사람을 지키거나 거기에 집착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소유의 개념과 그걸 지키려고 하는 방어의 개념이 있는데. 다시 말해 사람이 아닌 물체를 지키면 자신의 것 소유물을 지키는 행동이고. 만약 물체는 지키지 않고 오직 사람만 지킨다면 보호, 방어의 행동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코코가 물체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 일단 가족의 채추가 묻은 옷에 관심을 보이더니 바로 처리를 잡았다. 은근슬쩍 옆에 앉아보는데. 역시나 달려오는 녀석. 그런데 뭔가 다르다. 계속 쳐다보기만 하더니. 그냥 가버리는 녀석. 별 반응이 없다. 지키기 위해서 집착한다기보다는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보호한다는 방어적인 개념이 더 강하다고 봐요. 코코에게는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약자. 그래서 녀석은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그동안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코의 행동 교정을 위해 전문가가 나섰다. 내 식구라면 어떤 거기서 리더가 없으면 강아지가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리더가 돼야지만이 이런 짓거나 누구를 경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코코의 행동을 교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생각의 방. 나가. 과거 코코가 잘못했을 때 일정한 공간 없이 바깥으로만 내보낸 것과는 달리. 처음에는 이렇게 인지를 시킵니다. 옳지. 이리 와. 하우스. 옳지. 정해진 장소를 만들어서 이 안에선 무조건 복종하도록 만든 것인데. 코코 하우스. 한 번 명령을 할 때는 강한 어조로 서열을 인식시켜주고. 정해진 장소를 많이 안 했어요. 훈련을 잘 받으면. 옳지. 아 옳지. 코코 잘했어. 기다려. 조금씩 칭찬을 주는 센스까지. 그럼 이제 좀 괜찮아졌을까. 누워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보는데. 어? 녀석 쪼르르 나와버린다? 안 돼. 안 돼.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로 생각의 방으로 다시 데려가는 게 포인트. 기다려. 기다려. 뭘 잘못해서 여기에 와 있는지 반복해서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훈련 받느라 잠시 지친 코코를 위해 또 다른 전문가가 도착했다. 그동안 누워있는 사람만 보면 무조건 철통경호.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24시간 경계 근무 서느라 사실 코코도 많이 지쳐있었다. 늘 피곤했던 코코의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힐링 시간인 셈. 등을 손바닥 또는 손등으로 마사지를 하고 손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어깨 부분을 풀어주는. 주로 경직돼 있던 어깨부터 풀어주고. 네 편하게 아주 아픈 손길을 좋아하고 있어요. 등에 허리까지 구석구석 만져주니 코코도 편안해졌는지 스르륵 눈이 감긴다. 코코 하우스. 들어가 들어가. 기다려. 몸이 가벼워지니 훈련도 가뿐하게 헤매는 녀석. 가장 반가운 변화는 코앞에 사람이 엎드려 있어도 별 반응이 없다는 것. 이제는 가족들끼리 다 같이 누워서 티비도 보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코코야 이제부터는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들 곁을 지켜줘. 푸른 언덕 위에 지어진 한 폭의 그림 같은 집. 오늘 이 아름다운 저택에서 펼쳐질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들 선남선녀부부가 마치 자식처럼 애지중지 보살피는 동물들이라는데. 아유 예뻐라. 얘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유. 얘는 진이라고 저희가 키우는 고양이에요. 네 요번에